아 귀촌할 때 첫 해에 내가 텃밭에 둘레에다가 심어 놓은 매실나무에요 매실 액기스 담으려고 해 놓은거 요건 귀촌하고 나서 아 밭에서 나온 돌 가지고 이렇게 아 엄청 높이 했죠 한 2미터도 넘어요 한 2미터 한 50정도 높이로 담을 쐈어요 우리 키 보다 훨씬 높으니까 아 아 길기도 하죠 음 여기 이제 담정이가 이제 이렇게 다 가려 가지고 혈관처럼 다 감싸고 있어요 다 감싸고 아 높아요 저 높여서 사다리 타 올라가서 이렇게 담을 쐈어요 빨간 담장이가 곱죠 이거 다 내가 혼자서 쐈어요 아 아 엄청 높죠 내 키가 요정돈데 저 위로 더 아 아 아 아 아 뭐 담쟁이가 곱аки니까 이제 호박잼ink offices 걷어내니까 아 아 이게 이렇게 단들 나오네 음 yeah 에 닮이 길기도 해요 삶 3РЕ stable s 썰어